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. 사희씨. 어딜 갈라고 하던데? 어딜 갈려고요? 난 여기 있는데, 난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, 어디 가요? 미쳤어, 미쳤어. 아, 창피해. 아, 창피해. 어? 제... 저, 저, 저 왜 저러냐. 오마이갓. 자, 형이 그렇단 말이지. 사희씨하고 제희씨는 첫눈에 반했던 그런... 그렇다면 제희씨의 의견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